어서오세요. 서베입니다. 주문하시겠어요? 네. 터키 세트 하나만 주시고요. 네. 그냥 다 넣어주세요. 야채 다 넣어둘란 말씀 맞으세요? 예. 그리고 나머지는 추천 구성으로 해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? 나머지는 추천 구성으로 만들어드려도 괜찮을까요? 예. 그냥 앞에 화면 보시고 쿠키랑 음료 하나씩 골라주시겠어요? 아 또 뭐 눌러야 돼요? 아니요. 말로 해주시면 돼요. 아 저기 그냥 쿠키? 네. 옆에 화면을 보시면 종류 확인 가능하신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? 아 아 예예. 그 초코칩 쿠키 주시고요. 네. 그 다음에 콜라 주십시오. 초코칩이랑 콜라 하시고요.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? 네. 괜찮습니다. 가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. 마스크 착용하시고 문의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